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특히나 소매기업이었던 월마트가 먼저 워닝쇼크를 냈고 연이어서 타깃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 때문에 오늘도 좀 불안함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장 마감하고 장 초반 대비 지수가 약해서 기분이 좀 별로였는데 이것도 별로인데 하물며 급락한 채로 끝나는 뉴욕장의 흐름은 더욱더 우리를 좀 답답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낫도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스닥도시작이다. 정말 개별 종목처럼 급락이 나오는 날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차분하게 하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좀 브리핑을 좀 덜 했던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하시죠. 일단 뉴욕 증시는 수정에이커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크게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또 4.7%, 5% 가까운 급락 확인이 됐죠. 영국발 지표도 이번엔 또 나쁘게 해석이 되면서 영향을 더 줬습니다. 지난번 급락이 나왔을 때도 영국에서 스태그블레이션 이야기 꺼내놓으며 영향을 받았었던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영국 4월 CPI가 컨셉보다는 하회했음에도 높은 수치다라는 것에 시장은 또다시 조금의 영향을 받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증시에는 조금 더 출렁임을 키웠고요.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인플레 이게 단기적으로라도 해결되려면 결국 전쟁 이야기나 중국 봉쇄 이슈나 인플레 피크아웃 이야기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말이 쉽죠.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스는 2년 만에 최악의 흐름을 나타냈다라고도 시장은 얘기하죠. 종목별로 보면 지난번 영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생활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넘겨보실게요. 말씀 주신 대로 월마트 그리고 타겟 등의 종목들이 앞으로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월마트 6.79% 어제 두 자릿수 때 떨어지더니 오늘 또 급락 나왔고요. 타깃은 장 전부터 불안했었죠. 25%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 메이시스 등의 종목들까지 함께 유통군이 같이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나마 중소형 백화점 쪽인 TJX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에 7% 정도 올라섰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실적에만 시장은 좀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 장바구니,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소비를 줄이자라는 맥락에 들어가는 쪽이 다 빠졌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애플 5% 밀렸고요. 인테리어 덜 하겠죠. 5% 빠졌습니다. 홈디포. 그리고 여행 놀러가는 거 좀 줄이지 않겠느냐. 메리어트 6%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대폭락 썰, 말 그대로 썰입니다. 썰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시장 또 크게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술주도 함께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반의 시장 분위기가 이러했어요.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이야기 한 번 해보려고요. 인플레이션 얘기인데요. 그땐 몰랐다. 전쟁이 터질 때만 해도 전쟁에 대한 충격은 있었으나 그게 우리의 밥상 물가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과 리오프닝으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난 연말부터 올라왔던 곡물가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곡물가로 연계돼서 결국 사료나 비료 쪽 가격이 뛰어 올라가게 되죠. 4월에는 사료나 비료값이 뛰다 보니까 양돈업계 등에서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돼지 4,500마리를 키우는 경우일 경우 일단 한 달에 사료값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양돈업체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 육과 육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5월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어제 또 추가된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방출하기로 결정이 됐다. 내년도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또 수산도 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는 또 테마성 종목들이 많은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겨보시면 어제 그랬어요. 테마성 종목들이 그 전날 거의 다 내렸다가 어제장에서 다시 치고 나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밀하면 한탑, 대한재당 등의 종목들 거론이 되고 사료, 육계, 비료, 돈육, 농기계, 수산까지 한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건 정말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은 지금 정확히 이런 종목들과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시세만 놓고 봐도 그런데요.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닥 쪽에서 음식료, 그러니까 테마성, 사료, 비료, 밀가루 관련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쪽과는 또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우리 지수가 빠질 때는 그쪽에 올라가고 정확히 좀 데칼코마닉처럼 짧은 시세를 놓고 보면 그렇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인플레 관련이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부분들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대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저희 좀 브리핑을 좀 덜 해봤던 섹터들 준비를 해봤는데 스트롱 앵커는 바이든 방안과도 좀 연결되는 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봇, AI 쪽인데요. 먼저 어제 특허청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이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1위가 인공지능이었고 2위가 로봇, 3위가 미래차 이렇게 순위가 나왔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지금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과 정부가 좀 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내일 방한하는데 10대 그룹의 총수가 만난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5대 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방안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보면 향후 3년간 240조 원에 투자하는데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에서는 BBC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칩 이렇게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도 역시 미래사업, LG, 롯데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섹터들의 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여기서도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게 바로 가상인간이었는데요. 가상인간, 뭐 들어는 봤지만 뭘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버추얼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상인물로 3D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결합해서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한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추억의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30년 전쯤에 국내 최초 사이버 가수 아담이 가상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어설프게 인간을 닮은 모습 혹은 너무 심하게 닮아서 처음에는 호감이 갔지만 가면 갈수록 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해진다. 이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모두가 가상인물인데 제 생각에는 참 지금 MZ세대가 좋아하는 눈, 코, 입을 모두 갖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하면서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도 이렇게 대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필 이 상황에서 투샷을 주시는 저희 PD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데 예쁘네요. 예쁘고 맞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가수나 모델, 슈호스같이 다양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학폭이나 스캔들 논란도 없기 때문에 잘 키운 가상인간은 열 연예인이 안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삼성과 LG전자가 또 가상인간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래 먹거리 확실히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걸 샘은 해외에서 특히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전자에서 냈던 김레아는 CES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윤종신과 함께 협력해서 가수로 데뷔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상인플루언서 시장은 지난해 불과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2025년까지 약 14조 원 수준으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AI 관련주들, 가상인간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영역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너무 먼 미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먼 미래만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세가 낮기도 하고 이 이슈들 저희가 좀 덜 다뤄봤기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는 바이오 쪽이에요. 사실 전략을 세워주는 쪽에서도 또 브리핑을 하는 쪽에서도 제일 꺼려지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였었는데 또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해봐야겠죠. 일단 글로벌 빅파마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빅파마 업체 단 14곳의 1분기 어닝 리뷰를 들여다봤습니다. 바이오젠을 제외하고 EPS 기준으로는 모두 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코로나 외의 약물 처방이 있었다라는 점과 코로나 항체나 백신 관련한 실적들이 잡히면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수 대비 확실히 조금 선전하는 주가 움직임을 지난주까지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 빅파마 업체들과 국내를 좀 비교하기는 사이즈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에서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진행될까 싶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 합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수급적으로 조금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료기기 수급이 쏠리면 바이오 쪽이 떨어지고 바이오 기기 쪽에 수급이 쏠리면 의료기기 쪽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 쪽에서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바이오 쪽에 각각의 분야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라고 봐야겠죠. 본다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죠. 넘겨보시죠. 전통적인 제약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임상 이야기로 늘 핫하게 한 번씩 튀어주는 면역항암제 쪽이 있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바이오 시뮬러 쪽이 있고요. 진단키트, 보톡스, 의료기기, 미용기기, 백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갈 수 있을 건데요. 시장은 한 2년 동안 코로나 관련 주, 그러니까 치료제나 키트, 백신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가 이제 조금 임상이나 혹은 제약업체들의 실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바이오 섹터의 순환이 돌아올지 한 번 체크를 해보죠. 시장이 여러 이슈가 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은 HLB였습니다. 6거래일간의 상승률이에요. HLB는 리보세라닙 특허권 갖고 있죠. 80% 상승했고요. HLB 생명과학은 그거의 판권을 국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중국 판권은 항서제약이 갖고 있고요. 77% 6거래일간 올랐어요. 다만 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 리보세라닙이 간암 임상 3상의 효능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죠. 그리고 6월에 있을 미국 암학회에서 새로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은 당연히 부담이고요. 이 외에도 소식은 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시세만 봐도요. 이쪽 괜찮았어요. 면역항 함재 쪽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16%, 혈액암 환자에게 처투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NK맥스도 NK세포치료제 이슈도 최근에서 계속 거론이 되죠. 지금 암학회라던가 이런 일정들이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번씩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 진단키트 쪽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확진자도 피크가 지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실적이 나올까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상승률로만 놓고 본다면 어제는 1% 정도씩 올랐고 휴마시스는 밀려났는데요. 1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이 세 업체 모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진정이 되니까 이제 2분기부터는 안 좋을 거야 라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재확산될 여지도 있지 않아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은 일단 중립 이하권의 의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약사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립 이상 정도의 의견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대비 처방 의약품이 확대되고 있고 해외에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고 굵직한 업체들 제외하고 중견 제약사들도 1분기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적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 볼까요? 구겨진 체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대 요소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삼바나 셀트나 모두 기대는 많고 자사주까지 이번에 취득했다라는 셀트리온 소식이 계속 나와도 주가가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언제나 여러 호재들은 있었으나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 주가입니다. 지난해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변동도 키워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닐지 아니면 좀 가도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진만생과 여러 이슈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부지런히 가보시죠. 네 뉴욕증시 급락하고 자꾸 이분을 뵙는 것 같아서 이분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증시가 최근에 많이 빠지는 날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진만쌤가 보는 날 유달리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저희 급락에 대한 전략 세우는 날이 많죠. 네 매주 목요일에 보통 급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 매일매일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둘기적인 발언이었다. 근데 다시 해석해보니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다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주요 핵심 부분이다 보니까 국내장과는 달리 굉장히 등락복이 과도하다라는 좀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만큼 국내 시장이 견고하고는 있지만 이제 당연히 미국 시장이 밀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깜빡 놀라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 잘 때까지는 그래도 한 2% 정도까지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밀릴 줄을 상상을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에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제 굉장히 푹 잤는데 일어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마트주들의 실적 효크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나왔고요. 즉 이제 사 먹는 것까지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서민들 혹은 이제 국민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맺는 긴축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대변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들도 밀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도 밀리는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비관적인 시장의 뷰도 좀 피하셔야 지향하셔야 되고요. 너무 긍정적인 시장의 뷰도 좀 지향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바닥일 때는 어느 정도 때 매수 구간이 오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제 매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실제로 어제 대부분의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 때 정말 이제 바닥이 잡혔을 때는 분할 매수로 혹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올라왔을 때는 매도로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지만 그렇게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도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보수적인 의견으로 좀 대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지나치게 쫄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진만쌤이 그런 뷰를 주고 계시는데 사실 진만쌤이 함께 소통하는 분들에게 어제 아침에 뉴욕장 올랐다라는 얘기 함께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개장 전에 소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사실 시장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긍정의 뷰를 가져도 되는 게 아닌 게 정말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장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유리 바닥일 수도 있고 유리 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제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를 하는 전략을 드렸던 이유도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어제 또 장 끝나고 급하게 공개 방송을 잡아서 너무 흥분하지도 말자고 다시 분명히 기회는 온다.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항상 제 뷰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다행인 거는 제 뷰가 어느 정도 맞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바닥을 한 3번 정도 외치면 반등을 하고요. 좀 높다라는 의견을 한 이틀 정도 제시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긍정의 뷰. 최근에는 방망이 좀 짧게 짧게 잡은 전략이 좋고요. 너무 긍정의 뷰. 어제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오늘 쓰리 쓴 패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바닥은 나올 거고요. 바닥에서 반등은 나올 건데 그 반등의 타이밍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대응을 어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대형주 위주의 좀 매수를 했고요.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비중을 크게 실어서 수익금이 크게 크게 나서 이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금으로 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제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시 싸질 때를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뷰들을 계속 참고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거고 저희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뒀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간다면 이 섹터는 어때요? 저택사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을 나눠보고 싶은 섹터가 앞서 브리핑 보셨겠습니다만 로봇이나 가상인간 관련한 종목들 어제도 흐름이 좀 좋았어요. 정부가 많이 로봇 쪽에 힘을 밀고 대기업들도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로보로보 같은 대장주 성격 등의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로봇 투자. 네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실체가 그렇게 없고요.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사실 지금 로봇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로봇 청소기라든지 지금 이제 가끔 보시면 서빙용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기술력이 초입 구간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좀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두 로봇과 AI 둘 다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신정부에서 한국을 바꿀 기술의 1, 2위 각각 나오게 됐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테마성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박스권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돼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가장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가 주가는 가장 빠르게 오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런 두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쪽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시가총액들이 너무 높습니다. 이전에 1월에 CES 할 때랑 지금 시가총액이랑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 3배 올랐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기술력으로 이전에는 2차전지 위주의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 로봇산업 혹은 AI 산업 쪽이 이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뻥튀기가 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긴축 시기죠.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 테마가 돈이 적은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오른 시가총액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점 매매보다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즉 아직 정말 재료는 굉장히 좋은데 누가 밑에서 잘 잡느냐가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잘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야 되는 업체가 어디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에서는 에브리봇이 사실상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탄력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AI 쪽에서는 위세하이텍이나 솔트룩스 중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매출이 조금 더 플러스 향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다면 충분히 다음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까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또 가상인간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내용들 짚어봤고요. 재료는 좋은데 시총이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재료볼 종목 건네주셨습니다. 다음 섹터는 브리핑만 하기 싫은 거 아니죠. 이거 전략도 사실 좀 세우기 까다롭잖아요. 제약바이오가. 분야도 여러 개가 있고요. 앞서 브리핑 보셨을 텐데 투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탑픽 전략이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장 HLB 그룹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제 역시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 관리를 못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은 이제 전자에 좀 환의를 많이 하고요. 후자에는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지만 면역 항암제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제약이나 키트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자 섹터별로 좀 나눠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생각보다 이제 차트가 재료에 선행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료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재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임상 일정이 나오거나 대략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될 시기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좀 좋다면 기술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정 맞춰서 기술적 분석이 좀 접근이 필요하다. HLB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 나오기 이전에 주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황에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탄탄하게 올랐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항암제 기업들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직전 상황에 사실 기대감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픈이 되기 전에 좀 당일이라든지 전날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HLB처럼 임상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는 저희가 이제 모두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 위로 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적당히 줄 때는 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최근에 세이트리온 쪽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 중의 정책을 통해서 바닥 상황은 맞으나 아직은 영업이익률이 다시 개선이 될 그런 여시도 존재를 하고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에 아직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 그 다음 제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워낙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좀 이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만큼 적극적인 M&A로 외형적 성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키트주들은 생각보다 저는 가을이나 겨울쯤에 빌게이츠 재단에서 그렇고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될 거 같은데 너무 위에 계신 분들께서 한번 가을까지 기다려 보신 것도 좋을 거 같은 게 한 번 정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분야분야별로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보이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이슈 픽해주셨을까요? 지수가 또 밀린다면 매수해볼 만한 종목 탑3 기회를 노려야 되는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네요. 저희 시장 뷰에서 연결되는 답변입니다. 세 개 어떤 거예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이 정도 밀리 줄 생각은 못하고 혹시나 밀리면 사보자라는 주제로 좀 썼는데요. 어떻게 지혜가 잘 와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LX세미콘과 LG인호텍, 삼성전기 세 종목 가져와 봤는데 LX세미콘은 최근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LX세미콘 저희한테 공약주처럼 얘기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밀린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기업 어제 5%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공격적인 M&A가 많이 나오고 있죠. 텔레칩스 지분을 인수하고 이제 매그나칩도 다시 한 번 인수를 유양서를 제출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기업은 LX세미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LG인호텍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상하이 봉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IR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의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또 밀림으로써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조금 그래도 믿음의 애플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기업이 LG인호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고 이제 LG인호텍을 설명을 드렸고요.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주가 탄력성이 그렇게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때 바닥이 잡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기업들은 조금 프리미엄이 붙고 조금 느리지만 고수익률이 아닌 고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현재 소외 구간은 매수 기회고요. 실적은 배승이 하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는 영업이익률을 필두로 한 번 정도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올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와 삼성전기는 무거워도 정말 너무 무거워요.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어도 좀처럼 시원한 랠리 안 나오네요. AS 진짜 짧게 하나만 할게요. 후성이요. 후성 수익률이 22.7% 4월 12일 말씀주셨던 종목인데 실적으로 워낙 부각이 됐잖아요. 후성이 실현할까요? 지금 수성이 한 2만 6천 원 전후로 해서 조금 강하게 매물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금 물려 계셨던 분들 혹은 밑에서 잡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예를 들어 양봉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2만 3천 원이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를 한 번 정도 할지 여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는데 그만큼 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6천 원 전후에서 강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한 2만 6천 원, 2만 5천 원 사이까지는 한 번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물려 계신 분들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 나를 탈출시킬 수 있을 기회가 왔었을 때는 탈출을 한 번 해보시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탈출 준비입니다. TKG 휴캠스도 짤막하게라도 AS 주실까요? 이게 3월 종목이에요? 3월 종목이었는데 많이 밀려서 이제 조금 빛을 발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지금 꽤나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2만 5, 6천 원, 8천 원까지 탑 포인트를 잡으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가상인간, 로봇 이런 얘기 했는데 무슨 누르면 답변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로봇처럼 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답변을 잘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